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뉴스 3. 첫 번째 뉴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FOMC 회의록 11월 게 공개가 된 모양인데 금리 상승에 좀 더 속도를 내는 듯한 그런 뉘앙스인 거예요? 글쎄 말이에요. 이게 FOMC 의사로 한 달 정도 있으면 시간을 두고 발표가 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어제 나온 얘기들이 4가지 정도로 압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FOMC 위원회가 테이퍼링 속도를 조정할 준비가 돼 있다. 테이퍼링 속도를 조정할 준비.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시작하면 150억 달러씩 8개월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좀 더 빨리 할 것 같다. 8개월보다 더 빨리? 네. 300억 달러씩 예를 들면. 그것도 돼요? 왜요? 맞물면 되는 거죠? 그럼. 그게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테이퍼링은 긴축이 아니라는 얘기를 계속 들이잖아요. 지금도 돈을 풀고 있는데 돈을 푸는 걸 줄이는 거지 사실 시중의 유동성을 회수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테이퍼링 속도를 조정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건데 그럼 왜 조정을 하냐? 인플레이션이 이게 만만치 않으니까 금리를 여차지 가면 올려야 되는데 보세요. 테이퍼링을 계속 하면서 금리를 올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정책적인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서라도 테이퍼링을 속도를 좀 높여야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열어둔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래서 그 얘기를 일부 위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감축 속도를 높이면 금리 인상을 위한 더 나은 위치에 서게 된다. 정책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확보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거고 네 번째가 앞으로 나오는 데이터를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야 된다. 이건 항상 하는 얘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한국은행의 금통위가 열려서 우리 기준금리가 결정이 됩니다마는 아마도 제롬 파월 의장이 새로운 임기 4년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 딱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고 어제 그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연준의 두 가지 목표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거 거기에 어디다가 방점을 둘 거냐. 물론 완전 고용이라는 게 연준의 최종적인 목표 중에 어쩌면 더 방점을 두는 걸 겁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가 추구하는 게 뭐냐면 중산층의 확대거든요. 예전에 과천에 정부종합청사를 가면 기획재정부라고 혹은 재정부 시절에 출입할 때 보면 이렇게 써 있었던 게 기억이 나요.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인가? 뭐 하여튼. 전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모든 나라의 경제정책이 중산층이라는 계층을 두텁게 한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절대 빈곤층이라든지 저소득층이 내가 중산층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뭐가 되겠어요. 나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도 내가 중산층에 편입되고 있다는 강한 생각을 심어줬던 최초의 시기가 85, 86, 87, 88 고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가는 그 무렵인데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도 그때 대단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굉장히 부여하지 않은 조금 빈곤한 상태였는데 나도 잘 살게 되나 보다. 그런 느낌을 가졌던 기억이 나요. 그때 저희도 조사를 하는데 본인의 집의 경제에 대해서 중고등학교 때쯤에 상위층, 중산층, 못사나 했더니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저도 그걸 중산층에 체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아마 그걸 굉장히 엄격하게 보죠. 왜냐하면 저성장이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때는 10몇 퍼센트 성장할 때고 지금은 1%, 2% 성장하는 때 아니면 물론 올해는 4% 성장하게 돼 있죠. 기조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성장의 구조에서 내가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확률은 굉장히 떨어지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러니까 위원회가 테이퍼링 속도를 조정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와 같은 발언을 한 사람들이 다수라는 거예요. 영어 표현으로 various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연준에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소식통들이 있는데 그중에 한 명에 꼽히는 사람이 리처드 클래리다 연준 부의장. 클래리다. 그런데 12월 FMC에서 테이퍼링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는 게 적절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FMC에서 그런 얘기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사실은 추정을 하고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미국 연준의 분위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듀얼 맨데이트 그러니까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건데 사실은 연준의 물가 안정이라는 게 목표가 2%잖아요. 그런데 지금 구조로 가서 2%를 뭐라 그럽니까? 이게 기간을 두고 2%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같은 구조로 하면 내년에 1% 쳐야 돼요. 그래서 물가가 그런데 내년에 갑자기 1% 될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보나 성장률이라든지 또 완전 고용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물가 안정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쪽의 정책적인 스탠스가 앞으로 더 강화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게 월가의 분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도 좀 올랐고 물론 어제는 조금 금리가 하락 안정화됐습니다마는 그래서 뉴욕 증시도 굉장히 혼조스러운 장세가 열리죠. 예를 들면 다운은 오르고 나스닥은 빠지고 이런 구간들. 그러니까 지금은 연준 의장, 제롬 파월 의장의 제지명과 관련되고 그리고 테이퍼링 속도를 높이는 거 그리고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 증시의 호재 이런 것들이 조금 묻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연준의 스탠스는 성장이나 고용 이런 것보다는 물가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에 훨씬 더 방점을 두고 있다라는 게 FOFC 의사록에서 발견된 스탠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진행하는 것 같답니다.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진행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할머니고. 호호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김 프로님. 아 염색을 더 해야 되나 봐. 머리를 짧게 잘라니까 흰머리가 더 많이 나와. 재밌네요. 할아버지랑 할머니. 자기도 머리를 좀 싹 잘라봐. 그럴까요? 응. 스포츠 가리. 스포츠 머리로? 응. 2부. 2부라 그랬지 옛날에. 자. 두 번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아마 우리 한국에서는 또 금통위가 열리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금리가 결정되는 날이 오늘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이죠. 11시경 되면 금리 발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주열 청자가 기자들 앞에 서죠. 그래서 기자 간담회를 하는데. 금리는 거의 100% 올릴 것이다. 0.75에서 1%로. 1%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8월에 0.25% 인상을 해서 0.75로 되어 있는 게 우리 한국은행의 기준구입니다. 기준금리라는 게 한국은행과 은행과의 거래금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금리가 돼서 은행과 고객과. 그러니까 고객 중에도 기업이 있고 가게가 있잖아요. 이게 연동된다는 거잖아요.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은행이 고객들과 거래하는 금리. 즉 실세금리라고 하는 게 올라간다는 거죠. 대출도 예금도 같이 올라간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예를 들면 11월 금통에 오늘이죠.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이라는 설문이 압도적이에요. 이데일리라는 온라인 매체에서 국내 증권사와 경제연구 소속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0명밖에 안 하나 이런 걸 50명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한 결과 응답자 전원이 10명 전원입니다.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예상했다고 해요. 금융투자협회가 채권 보유 및 운용 관련 종사자 100명, 67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0%, 90명이 인상을 전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켓 컨센서스는 무조건 금리 인상한다.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을 이미 시장금리가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대체로 금통위원 7명 중에서 비둘기파로 분류되고 있는 주상영 위원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아마 동결에 소수 의견을 내지 않겠냐. 원래 통상 소수 의견이라는 거는 올리자 내리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지금은 좀 보자. 이게 소수 의견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좀 전에 FOMC 의사령 얘기도 했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스탠스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전 세계가 지금 다 물가에 대한 걱정을 하는 그런 스탠스로 돌아가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예를 들면 최근에 코로나의 좀 더 확산세라든지 이런 걸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으나 아마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것으로 저도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이주열 총재의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 것이냐. 이게 더 관심거리인 것 같아요. 이런 추세로 가면 한두 번 더 이런 얘기가 나오면 내년 초. 왜냐하면 임기가 2월이거든요. 그런데 임기 3월입니다. 3월인데 그래서 1, 2월 달에 금통위가 두 번 더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 번 중에 한 번 정도는 더 올릴 수도 있다. 이렇게 시장들이 보는 것 같고. 아마도 지금은 이주열 총재가 한 번 더 3연임을 한다는 가능성은 거의 시장에서는 없다고 보니까 새로운 한국은행 총재가 선출이 될 텐데 그 전까지는 아마 이주열 총재가 중앙은행 총재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지금은 정부의 눈치를 보거나 이럴 상황은 아니겠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약간 공백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중앙은행 가로서의 긴축 모두를 한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돼 있다라는 측면에서도 저도 내년에 한 번 정도의 추가 금리 인상을 이주열 총재가 시사하는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고 8월, 11월 그러니까 3개월에 한 번씩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한국은행에서 조정을 하거든요. 이것도 아마 연간 성장률 기준으로 지난 8월에 발표한 게 4% 성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 성장률 목표치도 그냥 유지가 되지 않겠나. 여러 가지로 경제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위드 코로나로 내수가 어느 정도 진작이 되고 있는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대체로 4% 혹은 조금 높일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시장은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물가도 2% 중반 정도로 상향 조정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서 한국은행은 오늘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 거의 확실시 된다.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오건영 팀장이 또 저녁에 나오시죠. 출동하죠. 김 프로님도 오십니까? 뭐 정 프로가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뭐 제가 해도 되죠. 이선엽 센터에 나오니까. 옷 갈까요? 옷 갈까요? 아니 그럼 편하게 결정하세요. 우리 오건영 부부장이 워낙 합을 맞추신 게 많으니까. 자 그리고 뉴스 3 세 번째 뉴스는 우리 컨텐츠 지옥이 제2의 오징어 게임 되는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넷플릭스가 전 세계에 83개국에 진출해 있는데 지옥이 또 전 세계 36개국에서 1등을 해서 종합 1등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뭐죠? 오겜이 1등했고 그다음에 또 마이네임인가 뭐 있었잖아요. 마이네임도 1등했고. 1등도 했었어요 마이네임도. 네 마이네임 1등 했었죠. 지옥도 1등했고 짧게나마 1등한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한국 드라마는 남은 1등 한 달은 1등 공식이 한국 드라마의 넷플릭스에 관한 한 일반화 됐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한참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OTT를 볼 때 미국 드라마 죽이더라. 빌리언스라든지 또 하우스업 카드 이런 거. 이건 무조건 미드를 보게 되잖아요. 미드, 일드, 중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한드라는 게 아마 전 세계 넷플릭스 구독자의 어떤 버튼을 누르는 패턴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이버가 넷플릭스가 바보가 아니니까 그런 게 히트가 계속되면 카테고라이즈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국 드라마 위주로. 그러면 여기에 돈이 몰리게 될 거고 돈이 몰리면 더욱더 좋은 드라마가 나올 가능성. 이른바 에코 시스템이 생긴다는 거죠. 이미 생겨버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적어도 제가 연예기획사라든지 이런 쪽에 드라마 만드는 분들하고 한두 번 만나서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들 얘기가 한국 드라마가 가성비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넷플릭스 입장에서. 사실 거의 흥행 기준으로는 한국 드라마가 오징어게임도 그렇습니다마는 미국 드라마의 편당 책정된 예산에 거의 3분의 1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앞으로도 이 버퍼가 굉장히 많다. 물론 거금이 들어간다고 해서 대작이 흥행한다. 이런 공식이 100% 맞는 건 아닌데 어쨌든 좋은 작가 좋은 감독 좋은 배우. 그렇죠. 거기다가 굉장히 여유 있는 자금들이 들어오는 생태계가 생겼다는 건 앞으로도 우리 드라마가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서 최근 들어서 보면 중소형 드라마 제작사를 비롯해서 이런 쪽의 어떤 주가의 상승은 굉장히 안정적인 것 같아요. 물론 드라마의 성패 여부에 따라서 개별 종목으로는 굉장히 급등을 하고 급락을 하는 케이스들이 나옵니다마는 이런 업종 전반적으로 보면 안 좋을래야 안 좋을 수가 없는 상황이 객관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투자의 관점에서도 우리 드라마 제작사를 비롯한 이런 컨텐츠를 다루는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는 아직도 충분히 여지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역 보셨습니까? 저는 한 10분보다가 못 봤어요. 저는 한 3분보다가 일단. 그래요? 너무 가혹하시네. 10분은 봐주어야지. 껌은 거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슬프인가? 그런 게 너무 약해. 멘탈이. 뭔가 이렇게 초현실적인 뭐가 나와서 막 공포 분위기 조성하고 이러는 거. 얘네들 오맨 한 번 봤다고 그냥. 아유 오맨. 아유 오맨. 우리 김 선생님은 주로 아멘 하시는 분이잖아요. 아니 실제로 미국에 계신 우리 장모님께서 교회를 달리시는 부산행 있잖아. 부산행이 미국에서 개봉을 했다고 교회 권사님들끼리 영화를 보러 갔대. 그래서 보러 가면서 아 이게 아마 국제시장 같은 거겠지? 그리고 이제 간 거야. 부산행이 딱 계속 오세요. 그레타는 세불의 권사님들이었으니까요. 자 오늘 넷플릭스에서 우리의 지옥 드라마가 또 호평을 받고 있다는 소식까지 뉴스 3 정리해드리고요. 얼른 울린 또 박병창 부장님 만나야 되니까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박 부장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송규룡 부사장의 3프로TV 강의가 출시된 이후에 이렇게 3프로TV 수강생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들은 적이 있는가 싶습니다. 앞으로 직업이 바뀔 게 두 가지가 보이는 게 한국 사회에서 공채가 사라질 것 같다. 사고와 시선, 의사결정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죠. 송규룡 부사장의 세상을 잃는 방법 그리고 관점을 통해서 다가올 변화에 준비하십시오. 변화를 준비하시고 기회를 잡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